오늘은 7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14일 경신일이니까요 원숭이날입니다. 가을산에 외롭게 나타난 하얀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산 경신은 청강과 지지에서 모두 오행극 금이 오는 즉 쇠가 오는 형국입니다. 경신의 기운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태생적인 고독함을 안고 늘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곳 또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현실도피의 기운입니다. 계절로는 그 가을의 기운이 그 가득한 동시에 또 음기운과 그 양기운이 서로 그 교차를 하는 그 계절의 변화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생각이나 또 신분 또 생활의 모든 면들에서 운명적으로 그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항상 그 구름처럼 또 떠도는 형국의 그런 암시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. 청강과 지지에서 모두 이렇게 그 부딪히게 되면 예리함을 그 속성으로 보여주는 그 오행 금기운 끼리 만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더 한층 예민해질 수 있고 더 한층 그 감정이 폭받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함께 의미합니다. 따라서 예리함의 그런 쇠기운이 아닌 또 운시나 그 도움보기 전개를 최상으로 이끌어줄 지나치지 않을 그 오행 금기운이 되는 동시에 또 이런 그 금기운을 포용을 하고 소리나지 않게 그 껴안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오행이 또 절실한 하루가 됩니다. 다행히 그 요일에서 이렇게 토요일에 오게 된다면 오행 그 토는 과하게 그 퍼져있을 그 일진 속의 오행 금의 그 기운을 서로 부딪혀서 그 자극이 되고 또 상극이 될 그런 상황을 끼안아주고 또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요일에서 돈복 터지는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구비된 덕분에 또 일진 속의 그 과한 금의 기운은 이날 더욱더 그 갈고 닦는 보배로운 기운으로 더욱더 크게 그 재물을 품는 금전운의 기운으로 더 안친 그 가속이 될 것입니다. 이때 그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산책길이나 또 동네 화단 혹은 그 흙길이나 또 풀섭에 동전 하나를 이제 살짝 묻어주시는 거죠. 깊이 그 땅을 파진 않아도 됩니다. 덮어주는 그런 기분으로 해도 풍수효과는 충분합니다. 오행 그 토기운의 그 품에 이렇게 하나 던져놓은 그 동전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양력으로 7월에 그 시작되는 첫날 또 보름달을 하루 앞둔 그 금전운의 잉태가 돋보이는 날 여러분들 그 집안으로 또 도음복의 탄력을 더욱더 크게 그 몰고 오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방법 병행하셔서요. 도음복 터지는 또 멋진 그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